구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66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임금입니다. 구는 2015년 생활임금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 서면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해 2022년 동대문구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766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보다 1,606원 높게 책정했습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부터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 약 190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구는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